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작년 6월에 제가 작은 삽수 삽목해가지고 이만큼 키운 완소 피향새인데요 저희 집에 완소 피향새는 이거 하나인데 제가 행잉으로 걸어놓고 물은 많이 주질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꽃님들이 보시기에도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말라있고 그리고 또 이파리가 자꾸 하얗이지고 그래서 얘가 어디가 아픈 애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라님을 키우실 때는 자주 살펴보셔야 돼요 세심한 눈길로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산반에 있거나 했으면은 얼른 발견했을 텐데 제가 행잉으로 좁아서 행잉으로 좀 많이 걸었었는데 그중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까맣게 물러있는 거 보이시죠? 그것도 또 하필이면 제일 밑부분이 아니고 중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삽목을 해가지고 삽수 잘라서 지피삽목을 해볼까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축구가 4강 진출을 해가지고 제가 또 손흥민 팬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완전 뭐 열성 팬이고 앞뒤 분간 안 하고 다 쫓아다니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손흥민 선수를 엄청 좋아해요 손흥민 선수의 그 웃는 모습이 너무 해맑고 예뻐서 제가 뭐 덕질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 어제 너무 힘들겠다 안타깝다 차라리 그냥 얼른 마무리하고 영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안쓰러운 마음까지 가졌었는데 그래도 또 열심히 응원한 덕분에 진짜 막판에 막판 뒤집기를 해가지고 축구가 이겨서 제가 새벽 3시, 4시까지 막 잠이 안 와가지고 한참 좀 뒤집기를 떨면서 이걸 발견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기 부분 여기까지가 지금 까맣게 물렀어요 그런데 여기를 일단은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가위를 소독을 했어요 일단 가위로 먼저 자르셔야 돼요 이런 거 삽수를 칼로 자른다고 하셨다가 손을 베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두꺼운 가지나 이런 거를 삽목하실 때는 일단 가위로 자르신 다음에 여기가 여기까지가 지금 무름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위에 부분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아우 안 잘리네요 이거 너무 튼튼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일단 잘랐죠 잘른 거는 그냥 일단은 한쪽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치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양쪽에서 다 아래 위에서 무름이 진행이 된 거라서 아유 제가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 있으면 꽃 필 건데 그리고 또 가지가 워낙에 튼실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돼서 조금 마음이 그런데 손흥민 대한민국 축구가 이겨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요 이렇게 보시면 또 여기까지가 물렀어요 지금 밑에서도 새잎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얘가 참 기대하는 기대주였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속상하기는 한데 여기 부분에서 또 무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마 턱잎을 잘라줄 때 세균이 침범을 했거나 물을 줄 때 아마 여기 가지 부분에 물이 많이 닿았거나 이래서 무름이 온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부분을 또 잘라서 밑에 부분도 살면 사는 거고 아이고 어디로 갔네 아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이 보세요 물러가지고 까맣게 된 거예요 아유 이 제라늄이 참 무름병만 없으면 최고인데 이렇게 물러가지고 하긴 뭐 무름병이 없으면 제라늄을 또 새로 들이시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또 제라늄 농장 계신 분들은 또 힘드시겠죠 다 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얻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면서 지내는 건데 여기 이 부분을 아 이게 너무 작아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도 물꽂이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요 여기도 이렇게 일단은 잘라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소독된 칼로 여기를 마무리를 잘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피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피 삽목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저희 집에는 지피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데요 작은 거는 삽수가 작을 때 사용하고 큰 거는 이렇게 좀 전에 완소 피앙새 요것처럼 이렇게 삽수가 좀 굵고 튼튼하죠 이런 거는 작은 거에 하면 좀 흔들릴 수가 있어서 요렇게 큰 사이즈의 지피를 불려놨어요 미리 요렇게 보면은 피트모스를 압축 건조시킨 건데요 요게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부풀어가지고 물을 흠뻑 먹어요 그러면은 여기 원래 요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요렇게 보면 구멍이 보이실까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요렇게 하면 요거를 일단은 여기에다가 꽂아주시는 거예요 지피에다가 일단 꽂아볼게요 요렇게 해서 살살 요렇게 꽂으셨죠 요렇게 꽂아놨죠 그러면 꽂은 상태에서 요거를 물기를 요렇게 짜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물이 조로록 나올 수 있도록 짜주세요 요렇게 짜셨으면 요기를 요 부분 있죠 요 삽목 전용 흙도 요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꾹꾹 눌러서 흙과 삽수가 한몸이 될 수 있도록 밀착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피도 마찬가지예요 요기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고 얘를 소주컵에다가 앉히려면 요 밑바닥이 판판해 판태야지 요게 잘 안착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기를 만져주시면서 요렇게 원기둥 마냥 요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꾹꾹 눌러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는 마음으로 뿌리신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요렇게 꾹꾹 눌러서 요기도 또 반듯하게 해주시고 이 지피 껍질이 되게 부담스럽다고 막 벗기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해보니까 경험상 이거 안 벗겨도 이 바깥으로 이 부직포고 바깥으로 뿌리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정식을 해주시고 분업을 시켜주셔도 아무 이상이 없이 꽃도 잘 피고 그렇거든요 너무 완벽하게 깔끔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순리에 맞게 되는 대로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요런 상태에서 요 껍질을 벗기다가 요 피트머스 요 지피가 부서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불려야 되고 해서 저는 그냥 요렇게 해서 꼭꼭 만져주듯이 요렇게 눌러 만진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요렇게 보이시죠 단단해 보이고 요게 이제 지피를 큰 거로 해가지고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만약에 삽수가 약간 작으면 또 작은 지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요즘은 물꽂이도 잘 되고 지피도 잘 되고 뭐 삽목 전용 흙에도 잘 되더라고요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소주컵에 요렇게 안착을 시켜서 이중 화분 흙을 만들어 놓은 데 위에다가 얹어 놓으실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빨리 나오겠죠 여러분 겨울이라고 모르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세심한 주위를 살피셔서 예쁜 꽃 많이 보시고 행복한 가드닝 희선이네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으로 저에게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4강 진출도 한 날이고 참 행복한 날입니다 다 함께 행복한 날을 위하여 화이팅!